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말하는 기업 우리는 애터미입니다 2009년 설립 이래 꾸준한 성장을 이어온 애터미 2010년 미국 법인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13개 해외 법인 설립 2018년 글로벌 매출 1조 2,500억 원 달성 회원 500만 명 돌파 짧은 시간 애터미가 이룬 성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애터미의 성장을 이끈 힘은 무엇일까요? 우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원칙은 애터미가 지향하는 절대 가치입니다 화장품, 건강식품, 리빙, 패션, 가전에 이르기까지 애터미의 모든 제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원칙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절대 품질을 위해 좋은 원료와 최적의 기술, 철저한 품질 관리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원가 잘감을 위한 노력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절대 가격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지켜온 결과 해모임은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5년 연속 1위 제품이 올랐고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 출시 1년 만에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스테디 셀러인 애터미 스킨케어 6 시스템 역시 꾸준히 소비자의 사랑을 받으며 경이로운 매출 신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통의 원칙을 지키는 기업 소비자 중심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펼치는 기업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애터미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애터미는 2010년 미국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남미, 우세아미아, 러시아 등 13개국에 진출하여 현재 전세계 500만 회원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애터미는 매년 꾸준한 수출 실적으로 2018년 7천만 볼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으며 2019년에는 1억 볼 수출의 탑 수상이 확실시됩니다 또한 전세계 곳곳에서 연간 천 회 이상의 세미나가 개최되며 애터미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소통의 장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이내 베트남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직접 판매 시장인 중국에 진출하고 인도, 터키, 영국 등 수많은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세계 시장 진출 9년 만에 64배 성장을 이룬 애터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애터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와 인종의 경계를 넘어 소비자가 미처 알지 못했던 글로벌 메스티지 제품을 애터미를 통해 만날 수 있도록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GSGS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지구촌 모든 곳에 소비자의 중심에 경제 생태계가 뿌리내리는 그날을 꿈꿉니다 애터미는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 성공을 실현합니다 회사가 직접 세미나를 운영하고 스폰서나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객 성공 시스템은 애터미를 성장하게 한 근간입니다 또한 리더 간의 경쟁 대신 재심 합력의 공생 시스템으로 애터미인들이 모두 함께 성장하는 성공 시스템을 완성하였습니다 애터미는 합력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선순환 동반성장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일품일사 원칙, 납품 즉시 현금결제, 품질경영체계 레벨업 등 합력사가 오로지 품질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것은 결국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애터미의 원칙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아가 자금이나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애터미가 세상과 소통하며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애터미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회사와 임직원, 회원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국외, 나눔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애터미는 이웃의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런 애터미입니다 에터미